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남성우 경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홍콩이 폭우로 증시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열리는 소동도 벌어졌었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 좀 정리해 보죠. 일단 니케이지수 15,627.2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금이 1.6% 정도 올랐습니다.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2,293.73포인트로 약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홍콩과 관련해서 중국도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최근 엔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본토에서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 전문가인 후쿠가와 유키코 교수도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후쿠가와 교수는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과 개혁을 위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엔저 기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환율과 채권 가격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현재 일본 국제시장은 투자자들이 주로 일본인들인데 손실을 전제하고 계속적으로 채권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기 때문에 일본 국제시장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실제적 반응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현재 아베 정권의 자민당 지지율이 40%고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70%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민당에 출마한 지방선거에서 세 곳은 당선이 됐고 세 곳은 낙선했습니다. 낙선을 전망했던 자민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민당의 참여 선거와 관련해서 엔저 속도 조절과 구구 발언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다시 보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13일 날 4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주식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반 부동산 업종 등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2280선 회복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대출은 늘었고 투자 증가율은 소폭 둔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대출 금액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계부동산 대출이나 지방정부 용자 플랫폼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실제 경제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투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무원 투자 프로젝트 간소화 정책이 나왔었는데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 프로젝트 심의를 없애고 지방성급 투자주간부서로 권한을 이전한다는 부분인데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민간자본 등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해당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과 관련된 이슈들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욕징시 밤에 열리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버넨키 의장의 발언에 3개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징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번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장의 지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유를 보시면 양적 완화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 물가와 실업률이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시장 보시게 되면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 코멘트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날 구체적인 도출안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않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재정적자 부분이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에서 9월 노동절까지 버틸 수 있는 룸이 생겼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넨키 의회 스테이트먼트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스냐 노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채 매입 속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징시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메리치 종금증권 종로지점 남성우 경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